반갑습니다 코코벌 여러분 오늘은 큰 마들렌이랑 긴 페스츄리 와플 준비했습니다 음료는 커피구요 잘 먹겠습니다 큰 마들렌 먼저 먹어볼게요 진짜 커요 촉촉하다못해 약간 축축하게 부드러워요 레몬향도 느껴지고 맛있네요 아 진짜 이 면은 면은 면을 가진 것 같아요 면은 면을 부리는 것 같아요 면이 제일 맛있었어요 면이 진짜 잘 안되네요 저건 깜빡하네요 하얀색 그 다음은 바질이예요 바질향이 엄청 진하네요 바질 싫어하시는 분들은 약간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부드러우면서 약간 축축한 식감 부드러우면서 약간 축축한 식감 부담스러우면서 그 다음은 긴 페스츄리와플 흑당 맛이에요 그 다음은 긴 페스츄리와 바삭바삭한 맛이에요 그 다음은 긴 페스츄리와 바삭바삭한 맛이에요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많이 퍽퍽해요 고추 조금만 먹으면 고춧가루 고추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시간이 오래돼서 눅눅해진 와플 맛이에요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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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념은 가슴pmление 쪼쪼쪼 너무 맛있어요 쪼쪼쪼 아쉽게도 아직 급하게 먹었잖아요 그을때 많이 먹었을 때 흑당보다는 이게 더 맛있긴한데 이거 자체가 제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마들렌이 더 맛있네요 러시아 해mit 잘 먹으면 더 맛있어 고춧가루 잘 어울려요 백내차 도땡 도땡 고소 모짜렐라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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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은 쿠키 마들렌이에요 요즘은 치즈가 만들면서 치즈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는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청양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입에서 또 이거 입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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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너무 맛있다 쿠키 마들렌에는 오레오가 들어있어요 우유랑 같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